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6살 아동에게 게이 러브레터를 쓰게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뷰스라치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동화 속 왕자가 남자 하인에게 청혼하는 내용의 러브레터를 쓰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장은 수용과 존중의 문화를 가르치려는 것이라며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성적 취향에 대해 교육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교육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위안부 국제영화제가 진행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전쟁 중 성폭력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영화제를 통해 알려 교훈으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영화제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과 중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 9편이 출품됩니다. 한국에선 조정래 감독의 귀향, 이승현 감독의 애움길 등이 영화제에 오릅니다. 스위스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애자는 평생 어린이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2014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유럽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애자의 취업과 관련한 가장 강력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한편 현재 스위스에선 어린이나 장애인을 성폭행해 최소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최장 10년간 어린이와 관련된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살인과 마약 관련 범죄 등 중범죄에 적용되던 사형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리우 부익형 총리부 장관은 사형제 폐지를 위한 배정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며 다만 사형을 기다리던 죄수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가 남은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선 현재 1,267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부격 중이며 최근 10년간 35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